이를 떨고 막 귀여운 척을 하고 막 이쁘 척을 하고 난리가 났구만 지금 잘했지 우리 효진이? 그렇습니다.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유가 받으러 가겠습니다. 뭐 준비하셨어요? 아 어 예 팝팝팝을 한다고 하십니다. 나연의 팝 다들 아시나요?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. 빨간 맛보다 훨씬 쉽다 그죠? 자 해볼까요? 어 안쉬워요? 자 다같이 시작! 야 짐 싸 집에 가자. 집에 가요. 자 다같이 팝팝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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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팝 죄송합니다. 좋습니다. 팝